학교에서 밥 밥 놀자 세골의 소원 잘 믿어봐봐 누구? 내게로 와서 melt my heart 봄의 향기를 담은 그대를 보며 그냥 웃음만 짓게 돼 Don't know what to say You were just like one spring day 설레임을 주는 걸 언젠가부터였을까 기다림의 끝에 너를 만났고 모든 게 새로 느껴져 Something in my heart 이 맘 전하고 싶어 When you ring my valentine So I need you make my dream come true 행복한 너 그리고 나 우릴 비추고 With you at my side 멈춘 시간 속 서로가 마주하는 이곳 I can see you through a little far away I can see you through a little girl I can see you through a little girl 내게로 가서 멈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먹어 엄마야 이거 먼저 사벌지 먹을 건데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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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이야 홀트 엄마 땀 줘 사과 우주에다 먹으면 맛있어? 엄마 사과 우주에다 먹으면 맛있어? 또 마우주에다 먹으면 맛있어? 이제 육아가 bene 또 음식을 먹으면 맛있어? 으아 네 음 음 아 아이 빠져버렸네 사과가 사과 엄마한테 안 들켰다고 해도 촬영을 다 나와 뭐 했는데 빨대에다가 이거 하고 이따가 넣었어 봐봐 장난하지 말아요 이렇게 해서 우유에 넣었어 장난하지마 맛있어? 다 빨리 먹고 교육방송 봐야 돼 바로? 응 아 되먹어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잘 먹었습니다 음 으음 하하하하하 밤에는 잔데요 우리도 자요 모두 모두 잘 자요 미나 우유 미나 우유 미나 맛있어? 우리 친구들이 마찬가지인 거에요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표정이다 페이스 정답은 페이스 같이 읽어볼까요? 페이스 잘했어요 그럼 2번지에요 음 정답은 팝 밥 밥이에요 이예요 지금 같이 챙겨져 있네 그럼 3번째 이예요 치카치 한글자에요 뭘까요 뭐라구요 정답은 2 이 이예요 선생님이 이라고 이렇게 영지지로 돌려줬잖아요 이 매일 숟가락 자 그럼 내 알았장 min제 감사합니다 이렇 길이 뮤모라는 모양이구요 이불도 펼칠 수 있지않아 이불도 펼칠 수 있지않아 펼칠 수 있지않아 다 먹고봐 펼칠 수 있지않아 펼칠 수 있지않아 음 자, 미달아 봐 뭐라고요? 응. 자, 이 위에 남는 우유. 하이, 잘 먹네. 자, 다음에도 양기를 바로 잡고 선생님이랑 선생님. 선생님, 저거 볼게요. 자, 다음 첫 번째. 편집을 쓸 거예요. 아이, 잘 먹네. 싫어. 왜? 여기 아무거나 다 묻어있어. 아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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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위에서 아래로 길게 쓰고 아래에는 모양을 이렇게 쓰면 칠해.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쩌쩌쩌. 잘 먹었습니다. 다 먹었어? 응. 아웃. 뭐였어. 왼쪽 끝에서 부쳐. 육형을 써붙어. 아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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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. 아웃. 아웃. 감사합니다.